10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에 피하오니 나를 좁초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간 동안 우리는 기쁨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조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종일토록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요 다윗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겪는 모든 문제나 또 어떤 어려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문제가 시시각각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압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불신자들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문제를 겪을 때마다 또 다윗과 같이 사도바울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문제와 사건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내 문제나 어려움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자들이 나를 찍고 뜯는 것처럼 더욱 공경에 빠지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나를 찍고 그 문제가 나를 뜯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게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죽게 피하는 것인지 오늘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윗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대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어요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큰 문제 작은 문제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잊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이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지금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딴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죄가 있거든 하나님 내게 벌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다윗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극심한 문제들이 이렇게 닥쳐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어려움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가운데 이 문제를 딛고 이뤄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다윗이 가진 이 확신은요 주님께 피하는 길이에요 임금으로서 문제와 정면 맞닥뜨려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이겨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 염려가 나를 찢고 뜯지 못하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흑암의 세력은 오늘도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문제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위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통해서 다위 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다위처럼요 나와 관계된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가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관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24시 보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4시 보금에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면서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란 것은 바로 이렇게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24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문제와 사건이 계속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관계없이 날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시각이 바로 24시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리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이 뭡니까?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길이에요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참된 경관자로 또 승리자로 세우기를 위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다 끝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오늘도 문제 해결 가운데서 참된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사역자 조장 야유회가 파주에 있는 평화누리공원에서 있었어요 게임을 하면서요 OX 문제를 하는 가운데 바로 앞 문제가 답이 X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를 사회자가 냈는데 O인지 X인지 모르니까 X에 그냥 대부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깔고 앉으라고 준 방석 그걸 들고 막 이쪽으로 오라고 사회자 안 보이게 그냥 이쪽으로 오라고 O쪽으로 오라고 눈치로 보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뭔가 손질하니까 뭔가 있겠다 싶으니까 X에 서 있던 성도들이 O쪽으로 많이 몰려왔어요 답이 O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O쪽에 거의 사람이 없었는데 대부분이 O쪽으로 와서 절반 이상이 살아난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피할 길을 모르면 우왕좌왕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죠 바른 답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바른 답을 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도를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